안녕하세요. 2019년 위생관계법규 조리직 대비하시는 분들 기본 수업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교재를 한번 보실까요? 교재를 한번 보시면은 교재가 이게 아주 따끈따끈하게 갓 나온 교재가 되는데 작년 교재 작년 교재를 기본으로 해 가지고 거기에서 작년 교재도 시중에 나와있는 위생관계법규 교재 중에서는 제일 퀄리티가 있는 교재라고 정편을 했고 아마 조리직 준비하시는 분들이 대부분 그 교재를 보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부분적으로 많지는 않지만 몇몇 교재들이 있긴 하지만 아마 그게 주로 많이 보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저도 그 교재 가지고 작년에 공저자로 해 가지고 그 교재로 수업을 진행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올해 그 교재를 토대로 해 가지고 그것보다 약간 업그레이드 시킨 거죠. 약간 업그레이드 시킨 게 아니라 꽤 상당히 많이 업그레이드 그러니까 분량은 줄이면서 내용을 아주 컴팩트하게 하고 그러면서 수업에 적합성이 있도록 교재를 상당히 업그레이드 시킨 새 교재가 증장을 했습니다. 물론 이제 내용 위생관계법규에 있는 내용 식품위생법, 국민건강경진법, 국민영양관리법, 학교급식법, 학교보건법 다섯 가지 컨텐츠는 다르진 않습니다만 5월 어떻게 하면 수업에 맞게끔 포장을 하고 그리고 그걸 또 다시 좀 이렇게 정리를 하고 그렇게 해 가지고 교재를 수업에 좀 더 맞도록 제가 업그레이드 시킨 교재가 나왔거든요. 그래서 수업을 들으시려면 일단 교재를 세 분 다 갖고 계시긴 한데 수업을 들으시려면 제가 또 교재를 상당히 많이 활용을 하는 그런 강의이기 때문에 교재를 많이 활용하는 강의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이제 수업을 들으시기 위해서 동영상 강의도 우리가 또 촬영이 되고 그래서 아마 들으실 분들은 기존에 있는 교재를 가지고 수업을 들으시기에는 솔직히 이렇게 첫 시간부터 이렇게 말씀을 대해서 좀 그렇긴 하지만 교재를 여러분들이 같이 병행을 해서 들으시려면 아무래도 교재를 구입을 하셔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교재 이제 첫 시간에 오리엔테이션 하면서 교재를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 이걸 여러분들한테 제가 또 말씀을 드리면서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물론 교재 비용이 그렇게 싼 편은 아닙니다만 또 열심히 교재를 다듬어 놓은 교재인데 새 책 사가지고 준비한다는 게 좀 부담스러울 수도 있긴 하겠지만 합격을 위해서 합격을 위해서 그리고 이제 수업을 좀 더 효과적으로 듣기 위해서는 효과적을 듣기 위해서는 교재 제가 한 교재를 가지고 수업을 듣는 게 들으시는 게 효과가 있기 때문에 교재를 꼭 구입해서 보시도록 하고요. 오늘 아마 첫 시간에 오리엔테이션은 아마 고런 작업들을 할 겁니다. 교재를 제가 어떤 점을 기존에 있는 교재들에다가 좀 더 업그레이드 시킨. 그래서 어떤 점을 업그레이드 시켰고 앞으로 수업은 어떻게 진행할 것이고 그리고 여러분들이 어떻게 이제 이 교재를 활용을 할 것인가 그걸 이제 오리엔테이션 겸 오리엔테이션 겸 여러분들한테 수업을 진행하도록 첫 시간을 그렇게 하도록 할 겁니다. 그래서 그 점을 여러분들이 감안해서 보시고요. 자 그래서 앞에 이제 보시면은 교재 교재가 새로 나왔죠. 머리말 한번 보실까요. 제일 처음에 보시면 머리말이 나오는데 제일 처음에 머리말이 나오는데 그게 보니까 이제 위생관계법규죠. 대부분 이제 조리직 대비가 되겠습니다. 조리직 대비. 요즘 이제 공무원들의 인기가 높다는 건 뭐 여러 가지 뭐 이유들 다 알고 계시죠. 신분이 상당히 안정적이고 보수가 그렇게 썩 많다고 할 건 아니지만 겉에서 또 썩 거의 뭐 약한 편은 또 아닙니다. 그래서 그래서 대신 이제 신분이 끝까지 보장이 되고 그렇기 때문에 신분이 안정적이다. 그래서 조리직 시험 공무원 시험 치는 분들이 많아졌죠. 그런데 아직까지는 대다수의 교육청 시도교육청 아마 조리직 시험으로 주관한 것은 교육청인데 대다수의 교육청에서는 아직까지는 공식적으로 시험을 치지 않습니다. 그런데 몇몇 지자체에서죠. 우리 경남 그리고 경북 충북 전남 광주 일부 지자체에서만 현재 시험이 시행 중인데 여기 이제 여러 가지 요즘 전체적인 분위기가 비정규직을 정규직화 시키고 뭐 이런 이야기들이 있기 때문에 다른 지자체에서도 다른 교육청에서 시도교육청에서도 이제 조리직 시험을 쳐야 된다라는 여론들이 일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아직 확장은 된 건 아니기 때문에 그것도 그건 이제 공고가 구체적으로 나기 전까지는 잘 모르긴 하지만 어쨌든 우리가 특히 경남 같은 경우에는 3년 전부터 올해는 이제 4년째죠. 3년 전부터 계속 이렇게 조리직 시험을 이렇게 공식적으로 채용 시험으로 쳐가지고 공채 시험으로 쳐가지고 진행이 되고 있죠. 다만 이 조리직 시험은 문제가 공개가 되지 않습니다. 보통 소수직렬이라고 하는 이유 때문에 문제가 공개가 되지 않기 때문에 문제가 어떻게 출제가 되느냐 난이도가 어떻게 되느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분석하기가 특히 수험생들이 대비하기가 상당히 좀 힘들었거든요. 그런데 이 위생관계법교 그래서 이걸 위생관계법교를 그런데 그렇다고 하더라도 준비하시는 분들이 또 적지는 않단 말이죠.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하면 효과적으로 할 수 있을 것인가 제가 올해 위생관계법교 강의를 3년째 하고 있습니다. 물론 그전에는 제가 위생관계법교도 넓게 보면 행정관련되는 법이기 때문에 제가 행정법을 강의한 지는 10년 이상이 됐습니다. 그런데 이제 조리직 위생관계법교만 전문적으로 강의를 하는 이걸 별도로 강의한 지는 한 3년 정도가 됐는데 한 3년 정도 강의를 하다 보니까 대충 어떤 식으로 방향을 잡을 것인가 일단 수험이라는 본질은 다르지 않기 때문에 수험이라는 본질은 다르지 않기 때문에 어떤 식으로 할 것인가 그런 고민들을 하고 고민들을 하고 그리고 실제 제일 좋은 방법은 뭘까 해가지고 문제가 우리가 공개가 안 되거든요. 문제가 공개가 되지 않기 때문에 공개되지 않는 문제를 가지고 가지고 그냥 막연하게 뜬구름 잡듯이 하는 것은 좀 강사로서일 때는 수업하기에 상당히 좀 애로사항이 되어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작년에 인터넷이나 이런 것을 통해서 익히 들으신 분들도 있겠지만 제가 직접 시험을 치러 갔습니다. 제가 조리직 시험치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합니까? 조리사 자격증이 있어야 되죠? 그런데 제가 조리사 자격증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죠? 그러니까 뭐 안 갑니까? 글자가 시험에 응시해서 문제가 어떻게 나오는지 확인하기 위해서 그런데 그걸 가져 나올 수가 없거든요. 가져가 나올 수가 없기 때문에 문제지는 우리가 공통과목들은 그걸 가져가고 답도 공식적으로 발표하고 하긴 하지만 위생법규는 문제가 공개가 되지 않기 때문에 가져가거든요. 회수해 가거든요. 그래서 그걸 제가 다 우리 학원의 스탭과 둘이 들어가가지고 문제를 글자가 들어와서 순수하게 기억에 의존해가지고 그걸 복원해왔죠. 복원해와가지고 보니까 아, 그런데 마침 복원을 해서 문제를 아마 해설강의를 익히기 때문에 들으신 분들이 많으실 거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해보니까 올해의 문제가, 작년 문제죠. 작년 문제가 상당히 좀 까다로웠다. 기존에 사실 첫해 두 번째 해의 문제는 복원이 안 됐지만 대체적으로 합격생들 말들어 보면 위생법규는 뭔가 아주 쉽게, 쉽게 고득점으로 할 수 있었다.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위생관계법규는 한 달만 열심히 하면 충분히 고득점을 할 수 있다. 이런 분위기가 팽배해 있다가, 팽배해 있다가 마침 작년에 문제가 상당히 까다롭게 나왔죠. 그리고 그게 실질적으로 당락을 좌우하는 과목이 되어버렸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부분을 제가 캐치를 해가지고 약하면 기존에 있는 교재들과는 좀 다르게 특히 이제 수험에 맞춰 가지고 대비를 할 필요가 있겠다. 그래서 교재를 이제 새롭게 만들었기 때문에 제가 이제 수험 노하우가 아주 집약되어 있는 책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점을 여러분들이 가만히 해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래서 교재, 혹시 지금 교재를 안 가지고, 작년 교재를 가지고 있는 분은 아마 이게 첫 타임인데 이게 어쩌나 이거 교재를 가지고 계속 제가 수업을 할 일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건 아마 밑에 학원에 우리가 서점이 있으니까 서점이 있으니까 거기서 교재를 한 권, 제가 사실 책을 이렇게 함부로 이렇게 구입하라는 말을 잘 못하는데 잘 못하는데, 수험생들의 부담도 있고 또 나름대로 자기, 여러분들의 또 여러 가지 사정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지 않는데 올해는 제가 교재를 좀 꼭 사도록 이렇게 여러분들한테 안내를, 그러니까 지도를 합니다. 행정지도를 하게 되는 것인데, 왜냐하면 이제 교재 안에 있는 노하우가 있고 제가 교재를 많이 활용하는 강의를 하죠. 그냥 단순히 책을 줄줄줄줄 읽고 넘어가는 게 아니라 교재를 많이 활용하는 강의를 하기 때문에 그런데 그 교재를 어떻게 하면 효과적으로 활용할 것인가 그런 것들을 수업에서 이야기를 할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작년 교재에 열심히 했던 분들이나 책을 많이 이렇게 잘 다듬어 놓은 분들이 교재를 바꾸는 건 사실 좀 상당히 쉽지 않은 일이긴 하지만 교재는 꼭 구입해서 보셔야 되겠다 그러면 이제 어떤 부분을 했느냐 그래서 이제 문제를 복원을 하고 그리고 또 그리고 우리가 문제 시험을 쳤을 때, 시험을 쳤을 때, 시험이 이제 준비 기간들이죠. 그런데 아마 대부분 우리가 일반 행정직, 여러분들 이제 젊은 친구들이죠. 대학생 또는 대학학 졸업한 젊은 친구들이 수험 준비할 때는 워낙 요즘 경쟁률이 치열하기 때문에 경쟁률이 치열하기 때문에 뭐 1년 안에 합격하면 상당히 요즘 성공한 케이스입니다. 2년까지도 하고 2, 3년은 보통 기본적으로 준비를 하고 2년 안에라도 합격하면 요즘 요즘 경향으로 보면은 요즘 경향으로 보면 상당히 빨리 합격하는, 성공한 케이스로 우리가 보통 이제 평가가 되거든요. 물론 이제 옛날에 우리, 그렇죠? 여러분들 이 세대들, 우리 이제 부모님 세대 너무 많아? 어쨌든 그 세대들은 9급 시험 치면은 뭐 한 6개월 준비하면 된다. 뭐 한 3개월만 준비하면 되지 않냐? 과목도 상당히 단순했고 일단 치는 사람들이 그렇게 경쟁률이 높지가 않을 것 같기 때문에 준비 기간이 상당히 짧아도 합격을 한다. 그런 상황인데 요즘은 이제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2년, 3년을 해도 합격을 하는 게 쉽지가 않고 3년 안에 합격해도 사실 뭐 그럭저럭 성공한 케이스, 1년 안에 합격한 것도 아주 성공한 케이스 뭐 이렇게 분석이 되고 있고 평가되고 있거든요. 근데 이제 문제는 우리 위생관계법교 조리직 준비하시는 분들은 수험을 전문적으로 준비하시는 분들이 아닙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여러 가지 이제 뭐야, 가정을 꾸리시다가 준비하시는 분들 또한 아니면 현직에서 뭐야, 실제 이제 뭐 주경야도가라는 거죠. 근무하시면서 뭐야, 시간을 내서 짬짬이 준비하시는 분들 그런 분들이 상당히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준비하는 기간이 사실 길지가 않는 게 현실이거든요. 그리고 작년, 재작년, 첫 해, 두 해 문제가 공개됐을 때는 문제도 비교적 평이하게 나왔기 때문에 뭐 그런 위생관계법교는 준비를 그렇게 오래 하지 않는 그런 이제 분위기가 형성돼 있다가 마침 이제 작년에 문제가 어렵게 나오고 아, 이게 위생법, 그리고 또 그게 실질적으로 당락을 좌우하는 과목이고, 카트련이 떨어지게 된 결정직인지 원인이 됐던 게 위생관계법교의 난이도가 높아진 것이었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준비하시는 시간을 조금 더 많이 이제 투자를 하셔야 됩니다. 물론 이제 올해 시험은 어떻게 또 나올지는 사실은 아무도 모릅니다. 그래서 어렵게 나올 거라고 준비했는데 의외로 문제가 평이하게 나올 수도 있고 아니면 또 여전히 작년 문제 패턴대로 해가지고 난이도 있게 더 어렵게 나올지 그건 사실 우리가 뭐 하기 전까지는 시험을 직접 쳐보기 전까지는 잘 알 수가 없거든요. 그렇지만 수험생들은 항상 어떤 준비? 조금은 비관적으로, 비관적으로 준비한다는 것은 어렵게 나올 때를 대비해 가지고 준비를 하셔야 되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그래서 사실 작년에도 이제 그는 여러 가지 건의들, 제안들을 많이, 컴플레인이라고 하면 할까요? 다만 지금 합격계도 우리가 보면 쭉 학원 홈페이지에 보시면 우리 재수업 듣고 우리 학원에서 재수업 듣고 아니면 동영상 강의 들어서 합격을 실제 이제 그는 우리가 보통 다른 학원들이나 뭐 이런 다른 업체에 꼭 비난하는 것 같아서 좀 그렇긴 하지만 다 뭐 자기 수업 듣고 뭐 적중률이 높고 또 뭐 합니까 합격생도 제일 많이 배출했다 뭐 이런 식으로 하는데 사실 그건 상당히 막연하고 추상적이죠. 우리 학원, 저희 와우고시 그리고 중앙고시학원에서 있는 그 학원 홈페이지에 보시면 앞에 합격기들이 쭉 올라와 있죠. 실제 이제 그분들은 실제 수업을 들었던 분들이고 또 작년에 시험치고 나서 합격하시고 오셔가지고 연세가 좀 지긋하신 분인데 와가지고 제가 손잡고 막 감사하다고 막 그러죠. 인사도 해 주시고 막. 맛있것도, 박카스도 한 병씩 써가지고 한 박스에서 오시고 그래서 실제 이제 그분들이 수업을 듣고 직접 보셨던 분들인데 이제 근데 거기에 평가들 중에 보니까 작년은 너무 좀 빠듯하지 않았느냐. 그러니까 강의의 내용을 우리가 사실 3월달부터 강의를 시작했거든요. 그래서 강의의 내용을 근데 3월달 근데 또 작년에는 보통 지방직 시험이 우리가 6월달에 시험이 보통 있는데 작년에 우리가 지방선거에 있는 바람에 그것도 또 한 달 앞당겨져 버렸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뭐 하다마자 거의 뭐 요즘 이제 방송으로 지금 쪽대본이죠. 쪽대본처럼 그냥 딱 찍고 바로 나오고 그거 보고 찍고 바로 보고 나오고 그리고 바로 시험처럼 하니까 이게 뭐 할 여유가 없었다. 한 번이라도 좀 복습할 수 있는 여유가 없었다. 이제 그거는 또 이제 합격생들조차도 그런 건의를 해 주셔가지고 그래서 이제 올해는 조금 일찍 시작을 하는 거죠. 일찍 시작을 했기 때문에 그래서 그래서 아마 여러분들은 지금 일찍 시작해서 들으시는 분들 먼저 이제 동영상을 또 들으려고 하시는 분들도 있긴 하겠지만 조금 일찍 준비하시면 아무래도 이제 뭐 수업이라는 게 별 게 없습니다. 남들보다 시간 더 많이 투자하고 좀 더 집중적으로 보고 남들 두 번 볼 때 우리는 세 번 네 번 보고 그래서 물론 그래도 반드시 합격한다는 보장은 없습니다. 수업의 본질이라는 게 열심히 노력하지만 다 붙지는 못합니다. 그런데 안 하고 붙을 수는 없거든요. 그게 수업의 본질입니다. 그래서 좀 미리미리 준비를 해 두셔야 되는 부분들이 있다고 해서 이제 우리가 강의를 좀 일찍 시작을 하는 부분들이고 그리고 아까 말한 것처럼 그걸 제가 직접 이제 시험을 취해 보고 오니까 아 이게 문제가 만만치가 않더라. 그리고 이걸 어떻게 준비를 하고 대비를 할 것인가 이제 그런 여러 가지 노하우를 담아서 이제 제가 교재를 올해 새로 낸 부분들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아마 첫 타이면은 이 교재 내용을 소개를 해가면서 또 우리가 단순히 이제 교재 내용을 소개하는 게 뭐 어떻게 보면 책 자랑처럼 뭐였지 모르겠지만 단순히 책 자랑하는데 거치는 게 아니라 책에 있는 내용들을 앞으로 이제 우리가 어떻게 이 교재를 잘 활용해 가지고 여러분들 걸로 만든 다음에 합격의 무기로 삼기 위해서 이 교재를 어떻게 최대한 활용할 것인가. 제가 직접 시험을 또 치보고 왔기 때문에 저도 이런 방식대로 준비를 하고 이런 식으로 강의를 할 것이다. 요거는 이제 소개하는 과정이기 때문에 그 점을 여러분들이 잘 감안을 해서 좀 봐 두시면 좋을 것 같다. 그래서 교재는 꼭 구입하십시오. 구입하셔가지고 보셔야 될 부분들이 되겠다. 그럼 이제 어떻게 하냐. 자 그게 원인 말이 보니까 있죠. 그래서 앞에 있는 내용들은 이제 뭐 기본 교재로 새롭게 발간한다고 그런 내용들이 쭉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법입니다. 위생관계법규는 글자고도 법규죠. 법규기 때문에 법이라고 하는 시스템이 있죠. 근데 대부분 수험생들은 거의 대부분 수험생들은 법을 전공하신 분들이 아닙니다. 법을 전공하신 분들이 아닌데 시험을 법으로 치려고 하니까 이 법을 어떻게 하면 효과적으로 효과적으로 정리할 것인가 이런 것들을 잘 모르거든요. 그래서 근데 이제 제가 전공도 법을 전공을 했고요. 법을 전공을 했고 그리고 실제 강의도 행정법 강의를 제가 뭐 10년 이상 학원에서 해왔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뭐 수험 전문가로 자부할 수 있는 부분들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수험, 그리고 실제 작년에 이제 아마 해설 강의도 여러분도 아마 들으셨겠지만 뭐 적중률로 치면 뭐 90% 이상 해가지고 이제 학원에서는 90% 이상이라고 했는데 소모 문제 중에서 사실은 한두 문제는 솔직히 말씀을 드리면 솔직히 말씀 그것도 이제 적중률 100% 이렇게 말할 수 있는데 이렇게 과장 광고를 할 수 있는데 솔직히 말하면 그 두 문제 정도는 교재에서 없었던 내용이죠. 근데 그건 우리 교재에만 없었던 게 아니라 시중에 있는 위생관계법교 교재 어디에도 그 문제는 없었던 것 그러니까 법에, 법이 어디 속암 부서인가 하고 1번 문제부터 그게 딱 숨이 딱 저도 처음에 문제를 보는 순간 이게 상당히 어? 이게 뭐지? 하면서 순간적으로 뭐입니까? 당황을 했죠. 근데 결국 찍었습니다. 찍었는데 근데 찍는 것도 이제 아무래도 여러분들이 찍는 것보다는 제가 강의를 하는 입장에서 찍으니까 좀 찍는 감각들이 좀 있겠죠? 역시 맞았습니다. 맞았는데 근데 어쨌든 뭐 그런 문제들도 있기 때문에 한두 문제 정도는 교재에서 다뤄지지 않았던 거지만 그 이외에 나머지 대부분은 수업시간에 강조하고 또 아마 작년에 있었던 강의들 중에서 강의의 여러분들 평가들 중에서 제일 많이 또 수험생들한테 칭찬을 받았던 게 서브노트죠. 그 핵심 요약집이죠. 핵심 요약집. 그걸 제가 직접 또 다 그 당시 표현들 하면 제가 쪽대본 써가면서 쪽대본 써가면서 하루하루 뭐입니까? 하루하루 일요일날 수업 있으면 제가 토요일날 새벽에 3시, 4시까지 자료 준비하고 학원에 보내고 또 출력을 해드리고 보내드리고 그렇게 했었던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이제 여러 가지 노력이 더해져가지고 상당히 많은 평가들을 받았거든요. 평가를 받았는데 근데 그걸 그러니까 그런 걸 토대로 해가지고 교재를 제가 요번에 이제 올해 새롭게 써야 되겠다. 그래서 작년에 봤던 교재들은 페이지가 한 600페이지 조금 넘을 겁니다. 넘을 건데 근데 사실 작년에도 그런 말씀을 제가 드리긴 했지만 사실 뒤에 있는 내용은 위생, 식품이 그죠? 그 기준이 규격하는 기준 그게 뭐 나와 있는데 너무 전문적이기 때문에 이거는 작년에도 제가 얘기했으면 이건 안 나온다. 보지 마세요. 하면서 그냥 물론 출판사에서는 또 각 출판사마다 나름대로의 상업적인 이유가 있기 때문에 이제 양을 또 어느 정도 유지를 해야 수험생들이 또 선택을 하는 부분도 있거든요. 근데 제가 작년에 그 부분은 아예 안 나온다 해서 뒤에 거는 제껴버리고 그리고 또 그 앞에 있는 내용들 중에서도 또 시행령, 시행규칙, 본문 있는 거 그거는 사실 원문을 뒤에다 수록해놨는데 그것도 본문에 다 들어있죠. 그래서 그것도 사실은 제껴버리고 그래서 작년 교재를 컴팩트하게 줄였죠. 줄이고 서브노트를 만들어가지고 여러분들한테 제공했던 건데 이제 고는 게 교재의 반영이 된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점을 여러분들이 고려서 보시면 되겠다. 그래서 앞에 이제 됐고 그럼 이제 책의 특성이죠. 책의 특성을 하나씩 제가 강의에서 만든 교재의 특성을 이제 하나씩 언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일곱 가지 특성이 있죠. 일곱 가지 특성이 있는데 첫 번째 각 단원의 도입부의 개관이죠. 개관 및 트리노트죠. 트리노트 이건 우리가 수험가에서 이미 정평나 있는 학습 방법 중에 하나죠. 트리노트란 말은 뭐 제가 만든 말은 아닙니다. 그러나 제가 제가 공부할 때도 고등학교 중고등학교 공부할 때도 이미 제가 수업 듣던 학교 선생님께서 이런 식으로 트리노트 형식으로 해가지고 한눈에 일무교연하게 훑어보고 그러면 일단 일종의 예습하는 효과들이 있겠죠. 그 어떤 내용을 공부하게 될 것인가 그걸 한눈에 일무교연하게 쭉 볼 수 있도록 나무가지처럼 쭉 이렇게 펼쳐놓은 것들이죠. 일종의 서브노트이기도 하고 트리노트 뭐 명칭은 뭐라고 해도 상관없습니다만 대부분 다 이건 뭐에 해당되는 것이다. 앞에 있는 예습하는 것이죠. 그래서 전체적인 개관 그리고 거기에 따르는 트리노트를 각 단원 도입부에 제시를 한 것이겠죠. 그럼 이제 그거를 토대로 보시면 자 그래서 여기서 교재 보시면 2페이지 3페이지 나오죠. 2페이지 3페이지 보시면 일단 흑품위생법의 체계도가 나오죠. 체계도가 나오고 체계도 이것도 좀 이따 다시 설명할 겁니다.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이렇게 체계도가 있고요. 그리고 개관이 나오죠. 개관은 사실은 제목만 있기 때문에 내용이 뭐인지는 아직 한눈에는 안 들어오지만 거기에 보니까 볼도 채 있고 별 표시도 있죠. 별 표시가 있다는 것은 하나 둘 셋인데 셋이 있다는 것은 뭡니까. 그만큼 출제 비중이 아주 높은 영역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이겠죠. 그리고 그 중에서도 또 중요한 것은 제가 밑줄 볼 이것도 뭐 특성에서 나오긴 하지만 밑줄 볼도 치는 걸로 나왔기 때문에 그걸로 쭉 한번 훑어보고 그러니까 지금 첫 타임에 하는 것은 내용을 여러분들 보시라는 게 아니라 이 책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에 대한 일종의 교재 활용 팁이기 때문에 좀 편하게 들어 주시면 됩니다. 뭐 적거나 그렇게 하지는 마시고 눈으로 확인만 하시면 되죠. 그리고 이제 그 다음 편에 넘겨보시면 총칙 우리가 식품위생법 총칙은 이제 총론이죠. 총론은 각 법마다 다 앞에 총론이 나오는데 가장 기본적인 기초적인 용어, 개념, 정의, 그리고 등장인물, 각종의 큰 마스터 플랜 이런 것들을 총칙에서 다루게 되는데 총칙에 있는 내용이 1조, 2조, 3조 세 조항이거든요. 세 조항인데 그 중에 핵심적인 사안을 뽑아서 트리노트화 시켜놨죠. 그래서 보시면 총칙금을 예를 들어서 목적, 위생상의 위해방지 물론 이건 다시 본문에서 중복해서 나옵니다만 계속 자연스럽게 반복 학습될 수 있도록 먼저 앞에 세우는 거죠. 그리고 정의, 정의는 각 개념의 정의죠. 각 개념의 정의에서 식품, 식품청과물. 그런데 오른쪽에 여러분들 보시면 아시겠지만 실제 법조문은 상당히 좀 이렇게 군더더기들이 많아. 장황하게 이렇게 저렇게 막 길게 풀어놓은 것인데요. 그런데 그 중에서 사실 핵심적인 단어들은 몇 개 안 되거든요. 그래서 그걸 뽑아서 앞에 트리노트로 제시가 되어 있죠. 그럼 식품, 모든 음식물. 뭐는 제외해야 된다? 의약품은 제외해야 된다. 라고 하는 것이겠죠. 의약품은 제외해야 된다. 그렇게 딱 요약해 놓은 거죠. 그럼 이것 자체가 서버노트이면서 예습을 하는 효과가겠죠. 그럼 그 밑에 뭐 식품청과물, 화학적 합성품, 기구 용기 포장, 위에 영업 이런 글에서 쭉 나와 있습니다. 그렇죠. 그럼 그리고 그 밑에 식품, 식업. 그럼 이제 눈으로 보시면 이 내용의 총칙에서는 이런 것들이 나오는구나 라는 걸 우리가 먼저 확인하는 거죠. 그럼 이제 일종의 개관미 트리노트를 통해서 이건 일종의 예습을 하는, 미리 보는 예습하는 효과들이 있는 것이겠죠. 그러니까 본문으로 바로 들어가는 것보다는 미리 앞에 개관도로 있는 것 트리노트를 통해서 확인해서 보시면 예습하는 효과들이 있고 또 나중에 시험치기 직전에 여러분들 시간이 없다. 그럼 마지막에 이제 우리가 핵심 요약도 있긴 하지만 앞에 있는 트리노트를 통해서 자주 보면은 우리가 눈으로 자주 보면은 이게 이제 그걸 하나하나 일일이 다 외우지 않더라도 외우지 않더라도 자주 보면 그 화면 자체가 머릿속에 자꾸 스캔되도록 하는 것이겠죠. 그러면 우리가 제가 뭐 이건 수업시간에 계속 이야기를 하는 거지만은 뭐가 필요해요. 암기에 대해서 여러분들 상당히 많은 부담을 가지고 있거든요. 사실 잘 안 외우죠. 잘 안 외우죠. 사실 20대에 있는 한참 팔팔한 친구들도 맨날 암기 문제 때문에 고민을 하시는데 우리 또 준비하시는 분들은 조금 나쁘게 듣지는 마시고 좀 연배가 있으신 분들이기 때문에 사실 이게 암기하는 데 대해서 상당히 좀 부담스러워하시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렇지만 그래도 암기라고 하는 게 눈으로 암기라는 표현을 제가 씁니다. 그럼 눈으로 암기라는 건 뭐냐. 보기가 주어지죠. 그럼 우리가 직접 우리가 구술로 말로 설명을 하고 시험을 이제 구술 테스트 한 다음에 진짜 외워야 돼요. 숫자 같은 거 날짜 같은 거 정확하게 외워서 말로 표현을 하기 때문에 진짜 그건 암기가 필요합니다. 그러나 객관식이죠. 객관식은 사지선다란 말이에요. 나중에 뒤에서 또 이제 우리가 수업학적으로 어떻게 젓가락한가 그걸 제가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드릴 것인데 그런 객관식에서는 보기가 주어지기 때문에 보고 눈으로 확인한 다음에 이게 O인지 X인지 판동만 하면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 너무 암기에 대해서 강박관념을 가지고 눈 감고 줄줄줄줄 다 외운다. 그걸 내가 물론 설명할 수 있을 정도로 완벽하게 외우면 제일 더할 나이가 없지만 그러기에는 봐야 될 내용이 너무 많고 또 우리가 외우는 것보다 까먹는 게 더 속도가 빠르고 또 그러다 보니까 이제 수험생들이 암기에 대한 상당히 많은 부담을 가지는데 눈으로 암기를 하면 눈으로 보고 책도 보면 또 몰라. 그러나 보기가 딱 주어졌을 때 이게 뭐다라고 말할 수 있으면 떠올릴 수 있고 체크만 하면 OX 판동만 할 수 있으면 되거든요. 그런데 그런 눈으로 암기할 때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이렇게 조문을 평면적으로 상당히 평면적으로 되어 있으면서도 상당히 조화문들이 복잡하게 되어 있거나 또 어떻게 보면 좀 난삽하게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전문가들이 볼 때는 그 조문에서 뭐가 핵심적인 걸 빨리 캐치해내는데 여러분들은 수험생들은 그런 부분들이 약간 더군다나 법학을 전공하지 않은 분들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좀 상당히 약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한눈에 일목요연하게 해서 군더더기 다 떼버리고 가장 핵심적인 사안을 나무가지처럼 트리노트라고 보통 표현한 거죠. 그럼 그렇게 펼쳐놓고 자주 보고 책 덮은 모르지만 또 한 번 더 눈으로 확인하고 그리고 다만 트리노트의 장점은 한눈에 일목요연하게 확인할 수 있다는 장점은 있으나 단점은 너무 압축 요약되어 있기 때문에 왜 그런지에 대한 정보가 좀 부족하죠. 그럼 이제 그거는 뒤에 나오는 본문을 통해서 보시면서 이 내용은 이렇게 좀 더 풀어져 있구나. 그런데 결국 본문에 가서 봐도 핵심적인 사안은 뭐 뿐이야. 그 핵심적인 키워드 그것만 딱 잡을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예습을 하고 또 최종적으로 복습하실 때는 이 트리노트를 통해서 쭉 보시면 그러면 여러분들이 말로 줄줄줄줄 외지 않는다 하더라도 그걸 딱 떠오르면 머릿속에 뭔가 각인이 되는 것이겠죠. 연상이 된단 말이죠. 그래서 연상을 할 때 가장 효과적인 방법 그러니까 세 페이지 네 페이지 다섯 페이지 십여 페이지 있는 내용들을 뭐야 네 다섯 페이지로 한 페이지 두세 페이지로 딱 요약된 트리노트를 보므로써 빨리 연상이 될 수 있는 것이죠. 그리고 그게 이제 우리가 눈으로 암기라고 하는 제가 평소 때 강조하는 특히 객관식 시험이기 때문에 논술식 같으면 진짜 외워야 돼요. 왜냐하면 우리가 식품이 뭐냐 하면 그걸 정확하게 거기에 있는 법조문인 내용을 들으려고 외웠어야 되기 때문에 오히려 암기가 필요한 건 논술식이에요. 그러니까 주관식이라고 이야기하는 쓰는 거죠. 그때는 오히려 암기가 필요한 부분이지만 우리가 객관식에서 암기는 보기가 주어지기 때문에 그 보기를 눈으로 통해서 확인하면 되겠죠. 그러면 이거는 이제 고런 식으로 앞에 도입부에 되겠죠. 그러면 이거는 4페이지뿐만 아니라 각 큰 목자 우리가 보통 장이라고 표현하는데 장별로 제일 앞에다가 고른 트리노트 개관도 하고 트리노트를 제시를 했죠. 그럼 여기서 12페이지. 12페이지에 가서 보시면 식품과 식품 첨가물이죠. 이것도 역시 트리노트. 그래서 각 장이죠. 챕터죠. 각 장별로 항상 도입부에는 이런 트리노트를 제시를 한 것이겠죠. 그럼 그걸 통해서 여러분들이 미리 한번 눈으로 쭉 훑어보는 거죠. 그리고 외울 때 처음부터 너무 무조건 강박관념을 갖고 외우려고 하지는 마시고요. 일단 처음에는 자주 보시는 게 좋습니다. 눈으로 확인을 하고 눈으로 익히는 거죠. 그리고 나중에 외운 것을 확인하는 방법은 또 중간에 아마 다음 타임 또 이야기를 하긴 한데 우리가 공부를 하는 위생복교로 공부하는 하나인지 이것도 작년에 수업에 하긴 했지만 또 교재에서만 제가 그걸 적어놨거든요. 그거 객관식 시험의 기본 요령이라고 한 9가지 정도 제가 했는데 그것도 아마 여러분들께 설명을 해야 될 겁니다. 그래서 아마 오늘 첫 시간이고 오리엔테이션 겸하기 때문에 뭐 진도는 그렇게 본문 내용의 진도는 많이 나가지는 않겠지만 그러나 책 전체를 쭉 한번 훑어보면서 우리가 앞으로 공부를 어떻게 했으면 좋겠다. 일종의 수업 노하우죠. 수업 노하우를 제가 책에다가 집어넣고 그걸 여러분들한테 이제 강의를 할 예정이기 때문에 그 점을 일단 보시고 그래서 첫 번째 개관 밑에 놓고 그래서 이거는 시중에 있는 책에 없는 거죠. 국내 최초 국내 유일 제가 이제 맨날 그걸 많이 강조를 하는데 그게 이제 책에서 근데 이건 사실 제가 행정법 강의하면서 제가 행정법 강의는 제가 10년 이상이었는데 그것도 역시 행정법 강의할 때도 제가 그런 내용들을 교재에서 집어넣고 또 학생들 수험생들부터 상당히 많은 호평을 받았던 시도들이거든요. 그래서 그걸 위생관계법규의 교재를 제가 집필하면서 그 노하우를 거기다가 다시 도입을 한 것이겠죠. 그래서 첫 번째는 개관 밑에 놓고 이 점을 여러분들이 보시면 되고요. 두 번째 관련 있는 법조문은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순으로 연계했다. 그러니까 이제 위생관계 법규죠. 법규는 우리가 보통 기본적으로 할 건 법률이 가장 기본적인 법의 형태입니다. 물론 법 중에 제일 높은 헌법이 있긴 합니다만 헌법이 우리가 시험문제에 나오진 않죠. 다만 헌법의 내용을 좀 더 구체화 시킨 게 법률 그리고 법률보다 좀 더 세부적이고 내용이 구체화되는 게 그런데 대통령이 만든 법을 우리가 시행령이라고 하죠. 또 조금 이따 다시 한번 설명을 할 겁니다. 시행령 그리고 각 부장관들이 자기의 소관 업무에 관해서 좀 더 세부적이거나 아니면 좀 더 기술적인 거 뭐 서식을 어떻게 작성할 것이고 신청서는 신청을 어떻게 할 것인가 이런 것들은 법률에서 적성하기에는 좀 더 전문적이거나 조금 더 세부적이거나 기술적인 것이겠죠. 그건 이제 각 부장관이 제정하는 시행규칙 요렇게 법에 계급이 있거든요. 법도 계급이 있단 말이죠. 그래서 이건 행정부가 만든 법 중에서 대통령이 만든 거래서 우리가 대통령령이라고 하고 시행규칙은 각 부장관들이 하지만 식품위생법은 각 부, 소관 업무가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거든요. 그런데 식약처장이라고 보통 일상에서 줄여서 얘기하는데 식약처장은 총리직속기관입니다. 그래서 식약처장은 자기가 스스로 독자적으로 시행규칙을 제정할 권한은 없고요. 총리의 이름으로 하는 것이죠. 사실 그것까지는 모르셔도 상관없는데 어쨌든 그래서 식품위생법 시행규칙은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주관을 하긴 하지만 대외적으로는 총리령이라는 형태로 나타나거든요. 반면 뒤에 두 번째 나오는 국민건강증진법은 소관 업무가 보건복지부 장관이죠. 그건 보건복지부 부정으로 제정이 되거든요. 학교급식법이나 학교보건법은 주로 또 교육부의 소관 업무이기 때문에 교육부 장관이 부정의 형태로 시행규칙을 만드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되는데 제일 중요한 건 물론 법률 규정입니다. 법률 규정인데 그런데 식품위생법 위생관계법 시험을 보면 시행령이나 시행규칙에도 중요한 조문들이 꽤 많거든요. 그런데 그러한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조문이 중요한 부분이 많은데 또 많은 책들이 보면 법률 규정은 따로 사실은 편집이라고 할 것이고 교재라고 할 것이 없이 그냥 법조문을 그대로 모여가지고 컨트롤 시해서 법률 딱 해놓고 또 컨트롤 시하고 시행령 해두고 시행규칙 해놓고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이거는 작년에 제가 강의했던 교재도 고 포맷으로 되어 있습니다. 상당히 좋은 시도들이라고 생각하거든요. 또 그런 식으로 되어 있는 책이 시중에 있는 책들 중에서는 잘 없어. 우리는 위생관계법규칙 책 자체가 사실 그렇게 많지가 않지만 그 중에서 작년에 우리가 강의했던 고 포맷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이 포맷들로 되어 있는 것이죠. 그러면 다만 중요한 것은 법률 규정이 제일 중요하지만 시행령이나 시행규칙은 조문이 많기는 하나 그 중에서 중요한 조문들은 또 상대적으로 몇 개 안 되거든요. 근데 그건 이제 수험생들이 잘 모르니까 그런 조문들을 선별해서 그래서 법률 규정은 하나 또 빠짐없이 책에 수록이 되어 있지만 시행령이나 시행규칙 규정은 그 중에서 중요도가 있는 것들을 선별해가지고 바로바로 밑에다가 배치를 하는 것이겠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13페이지죠. 13페이지. 작년 교재를 가지고 있는 분은 5조를 살펴보시면 5조를 살펴보시면 거기에 5조 있죠. 병든 동물고기 등의 판매 등을 금지한다고 되어 있죠. 근데 그 내용에 보니까 누구든지 총리령으로 정하는 이렇게 있죠. 총리령이 식품위생법에서는 총리령 시행규칙이 되겠죠. 근데 법률에서는 구체적인 병명이나 이런 것들을 마을 수가 없고 거기다가 적어두지 않고 어디로 넘겨둡니까. 총리한테 넘겨줬죠. 그러면 총리령을 정하는 그 밑에 바로 시행규칙이 있죠. 회색 바탕으로 되어 있습니다. 시행규칙 제4조에 보니까 우리가 판매 등이 금지되는 동물고기 그래서 고건 1번 2번 있죠. 이 내용들을 바로바로 배치하는 거죠. 근데 이게 법률규정과 시행령 시행규칙이 따로따로 되어 있으면 그 내용들을 우리가 서로 연계성을 잃게 되고 그러면 볼 내용도 많아지고 결정적으로 보고 나서 까먹기 마련이죠. 근데 그걸 바로바로 조문 밑에다가 배치를 해두면 훨씬 더 연계해서 볼 수 있는 부분들이 되겠죠. 그래서 아마 우리 책에서 보시면 올해 규제를 기준했을 때 나왔던 규제를 봤을 때 시행규칙 규정은 회색 바탕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시행령 시행규칙 규정은 회색 바탕으로 되어 있죠. 그리고 그냥 박스에 있는데 그 회색 바탕에 하는 건 법률 규정에서 나와 있는 조문을 제가 이제 좀 구분해 가지고 구분해 가지고 그렇게 표시를 해두거든요. 그러면 이제 회색 바탕에 있는 내용들은 뭐냐 회색 바탕에 있는 내용들은 시행령이나 시행규칙이 있는 거죠. 좀 더 세부적인 것이겠죠. 근데 그 중에서도 중요한 조문이 있고요. 그렇지 않은 조문들이 있는데 그는 이제 수업을 들으면서 이게 제가 구색을 갖추기 위해서 넣어두기는 넣어뒀지만 넣어두기는 넣어뒀지만 세부적인 사안들을 좀 더 강약을 조절해서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고 또 어떤 건 시행령 시행규칙이 더 중요하게 다뤄지고 출제가 자주 되는 부분이죠. 여러분들은 그걸 잘 모르시기 때문에 수험생이 잘 모르시기 때문에 강의하는 입장에서 그런 것들에 대한 강약을 조절해서 여러분들한테 제가 전해드릴 것이다. 그게 아마 작년 교제도 고런 포멧서로 되어 있긴 하지만 올해 교제도 올해 교제도 제가 역시 여전히 고런 포멧서를 좀 더 강화시킨 것이겠죠. 강화시켜서 한 부분이라는 점을 고려해서 보시고 그래서 두 번째 그게 되겠습니다. 자 다음 세 번째 세 번째는 법 규정 이 책이 있는 거죠. 근데 우리가 법조문을 여러분들이 그런 또 상당히 많은 질문을 받습니다. 조문 거기에 다 어떤 게 중요한지 좀 설명을 좀 해 주시면 안 됩니까. 물론 제가 중요한 조문을 뽑아서 제가 서브노트로 한 것인데 여러분들이 또 어쨌든 공부는 여러분들이 직접 하시고 최소한 뭐예요. 기본적으로 법조문을 직접 한번 읽어보셔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법조문을 직접 읽어봐야 되는데 문제는 법조문을 읽어보면 이게 사실 말도 어렵고 그리고 앞뒤에 막 군더더기도 많고 하는데 어떤 단어가 어떤 그죠 뭐 그죠 조문이 핵심적인 사안인지를 잘 모르겠더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걸 제가 감안해서 그래서 그래서 작년 교제에서는 볼드채로 일부 읽긴 했지만 밑줄로 되어 있거나 키워드로 되어 있는 게 상대적으로 좀 약했단 말이죠. 그래서 그걸 제가 뭐야 그래서 작년에 아마 수업을 들으셨던 분들은 아시겠지만 제가 그러면서 살짝 밑줄 진하게 밑줄 뭐 빨간색 동그라미 뭐 이렇게 밑줄을 치는 작업들을 수업을 하면서 같이 해왔었거든요. 그걸 바로 책에다가 집어넣은 거죠. 그래서 키워드죠. 키워드. 핵심적인 키워드가 있습니다. 키워드죠. 키워드 및 밑줄 처리하는 거죠. 밑줄을 처리했다. 키워드 및 밑줄을 처리해 가지고 여러분들이 뭐 할 수 있는 거야. 그리고 중요한 것은 볼드 처리하는 거죠. 볼드 처리. 그럼 볼드 처리하면 키워드 및 밑줄 처리하고 그것 또 그중에서 또 핵심 키워드라고 생각하는 것은 뭘 했습니까. 이렇게 볼드 채로 처리를 한 거죠. 볼드 채로 처리한다. 그럼 여러분들이 볼 때 조문을 볼 때 그 내용을 다 안 읽어도 돼. 물론 이제 궁극적으로는 조문을 하나하나 다 보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궁극적으로 조문을 하나하나 다 보는 것을 목표로 하지만 그러나 시간이 없을 때 아니면 나중에 뭐야 시간이 없거나 막판에 시간이 쫓긴다. 그러면 뭐야 밑줄 친 것만 보거나 또 밑줄 친 것만 봤는데도 시간이 없다. 그러면 좀 더 볼드 채우는 거죠. 보는 것만 눈으로 빨리빨리 읽게 되면 훨씬 더 시간을 줄여서 볼 수 있는 거죠. 특히 이 작업을 우리가 저 뒤에 보면 영업의 허가의 기준이라든지 시설 기준 이런 것들은 꽤 많죠. 꽤 많은데 예를 들어서 그 뒤에 보시면 67페이지 영업의 종류죠. 영업의 종류 그리고 영업업종별 시설 기준 이게 나와 있단 말이죠. 67페이지 68페이지 일단 회색 바탕이니까 시행령 시행규칙이라는 것이겠죠. 그런데 그 조문을 여러분들이 그냥 쭉 보려면 68페이지 69페이지 보시면 상당히 많은 내용을 담고 있는데 그걸 우리가 다 봐야 되냐. 작년 교재 가지고 있는 분은 조문을 보신다면 36조입니다. 식품위생법 36조 조항인데 거기에 보면 바로 밑에 시행령 시행규칙이 있는데 조문이 보니까 꽤 길죠. 그걸 다 볼 수가 없단 말이야. 물론 뭐 궁극적으로 어쨌든 한 번은 본다는 마음으로 읽어봐야 되긴 하지만 읽다 보면 그 중에서 어떤 게 핵심 키워드인지가 눈에 잘 안 들어온단 말이죠. 그래서 고놈 부분을 제가 감안해 가지고 그럼 여기서 68페이지도 있지만 거기 보니까 식품에 나쁜 영향을 주지 않는 거리라고 한 거죠. 그 말만 보면 그 중에서 제일 핵심 키워드가 그거죠. 이것도 역시 그렇게 크게 중요한 건 아니지만 그거는 보고 가자는 거죠. 그래서 68페이지 보시면 업종별 시설 규지 나오고 또 그것도 밑에 보면 작업장 독립된 건물 시설과 분리 수업물 지하수 이런 것들 가지고 오염될 우려가 있는 장소로부터 영향을 받지 않는 거 이거죠. 이게 제가 작년에 수업하면서 같이 우리가 작업하면서 밑줄 치는 작업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걸 충실하게 잘 다른 수험생들이 많긴 했었는데 그걸 아예 책에다가 반영을 한 것이겠죠. 그럼 여러분들은 궁극적으로는 나머지까지도 다 본다는 걸 마음을 먹기는 하지만 어느 정도 익숙해지면 그거 믿죠. 그리고 그것도 진짜 시간 없다고 그러면 그중에서 또 중요하다고 언급이 되는 것은 또 조금 더 굵게 볼드채로 처리가 되어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74페이지에 보시면 집단급식소의 식품판매업이죠. 거기서 작업장 작업장은 항상 창고돼가지고 0도부터 18도 이거는 밑줄에다가 약간 더 볼드채가 처리되어 있죠. 그럼 이거는 특히 중요한 것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확인해 볼 수 있도록 하는 것이겠죠. 그런 식으로 이제 책에서 내용을 정리한 거죠. 78페이지 가서 보시면 교재 78페이지 가서 보시면 그게 업종별 시설 기준이라고 해가지고 휴게음식점 일반음식점 제과점 영업이죠. 여기는 볼드채가 좀 더 많죠. 많죠. 그럼 이거는 이제 볼드채는 여기는 좀 더 중요한 부분이다. 그러면 보니까 객실에 잠금장치를 설치할 수 없다. 그렇게 된 것이겠죠. 그리고 유흥주점 역시 객실에 잠금성치 이건 시험제에 곧잘 등장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제가 좀 더 밑줄을 치고 볼드 치는 거죠. 교재 78페이지 7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그렇죠. 그렇게 키워드 중심으로 해두고 이거는 앞부분만 보지만 마지막까지가 다 이런 포맷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럼 여러분들이 평소 때는 본문에 있는 내용을 다 찬찬히 꼼꼼히 본다는 걸 목표를 해. 당위론적으로는 그렇긴 하지만 그렇지만 그게 다 중요한 조문은 아니거든요. 그런데 수험생 입장에서는 이게 중요한 조문인지 아닌지를 잘 모르기 때문에 사실은 그걸 다 보려고 하다 보니까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진도도 안 나가고 중간쯤 보다가 지쳐가지고 포기하고 그럼 다음에 볼 때는 또 처음부터 보거든 그럼 처음에는 잘해. 그래서 처음에는 잘하는데 또 중반 이후 가다 보면 또 뭐입니까 진도가 안 나가지고 또 계획대로 안 되죠. 계획대로 공부가 되는 경우는 없습니다. 아무리 합격생들도 물어보면 자기 계획대로 다 했냐 물어보면 항상 계획보다 뭐야 좀 부족하게 못 미치고 그렇지만 어쨌든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진행을 했다. 이게 그렇게 능력이 계획대로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결국 하다 보면 자꾸 중도에 포기하게 되거나 아니면 아니면 그냥 아예 넘어가게 되거나 그런 상황이 되죠. 아니면 운에 맡긴다. 나중에 되면 중간쯤 되면 자포자기하는 심정은 없을 거니까 에이 뭐 나오면 그러니까 나오기를 바랄 뿐 나오기를 바랄까 안 배웠다가 모르는 것이 나오면 그냥 찍어야지 뭐 이런 마음까지 생기게 되는데 그렇게 하지 말자는 거죠. 그래서 그래서 제가 키워드 밑줄 처리 그리고 볼드 처리를 한 것이겠죠. 그럼 여러분들 훨씬 더 많은 내용 그러니까 내용을 제가 컴팩트하게 줄였지만 줄인 내용에서도 또 핵심적인 말들을 밑줄을 침으로써 여러분들의 부담을 또 줄이는 거죠. 항상 수험이라는 것은 부담 강의도 그렇고 강사도 그렇고 교재도 그렇지만 수험생들의 부담을 가중시키면 안 됩니다. 그리고 교재에 있는 내용들 그냥 평면적으로 쭉 읽고 야 수업 다 했다. 보는 건 니네들이 알아서 해라. 요거는 제가 볼 때는 강의하는 제가 다른 선생님들 비난하려고 하는 건 아니지만 강의의 사실 기본은 수험생들의 시간 비싼 비싼 비용 들이고 시간 내 가지고 수업을 듣고 강의를 듣는 이유는 어쨌든 그 부담을 좀 줄여야 된다는 것이겠죠. 그러니까 줄일 수 있는 게 강사의 역할이거든요. 그건 제가 저뿐만 아니라 다른 선생님들도 다 그렇게 생각하기는 납니다. 막상 교재나 강의나 이런 것들이 그렇지 않은 경우가 많단 말이죠. 그래서 그걸 제가 요약해서 키워드 그리고 밑줄 처리 그리고 그중에서 또 특기 중요한 것은 볼드 처리 되었기 때문에 나중에는 볼드 처리 근데 볼드 처리 된 것도 사실 분량이 적지가 않습니다. 적지는 않지만 그중에서 또 핵심적인 키워드나 이런 것들을 볼드 처리 했는데 작년까지는 제가 수업시간에 밑줄 치는 작업들을 수업을 하면서 진행을 했는데 올해는 바로 밑줄이 쳐져 있기 때문에 올해부터 수업 듣고 교재를 보신 분들은 뭐 하시는 겁니까? 그걸 보고 바로 집중해서 밑줄 치고 동그라미 치는 집중할 수 있는 시간에 바로 보면서 여러분들 머릿속에 넣는 작업들을 하는 것이겠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부담을 덜어드리기 위해서 제가 이런 작업을 했다. 이게 이제 세 번째 상황들이 되겠고요. 자 그리고 네 번째 중요조문의 확인학습이죠. 중요조문의 확인학습 중요조문을 확인하는 확인학습다. 이것도 아마 시중에 있는 책에는 없는 국내 최초 위생관계법규에서는 국내 최초 국내 유일이라고 제가 자부할 수 있는데 이건 또 사실 일반 행정직 시험에서 행정법 책에서도 많이 하는 시도들이거든요. 우리가 위생관계법규는 법조문이야. 근데 법조문은 어떻게 했냐 옳게 돼 있어 맞는 말만 돼 있죠. 그래서 여러분들 읽으실 때는 맞는 말이기 때문에 우리가 머리 구조가 맞는 말을 읽으면 당연한 것을 생각하고 좀 이렇게 집중력이 상당히 떨어진다는 거죠. 근데 이제 어딘지 당황을 하냐. 내가 본문을 열심히 봤어. 그런데 여러분들이 그래서 이제 좀 자신감이 생겨. 그래서 문제를 풀어봐. 근데 문제 풀면 이 문제는 또 우리가 상당히 뭐입니까 함정들 이런 거 있죠. 할 수 있다. 하여야 된다. 직접 간접 포함 제외 이런 말들이 핵심적으로 함정을 파는 거거든요. 근데 그걸 함정을 파니까 그때 또 한번 열심히 공부했지만 문제 풀면 또 멘붕이 온단 말이에요. 그리고 뒤늦게 부랴부랴 본문 찾아보고 물론 그것도 공부하는 과정이고 시행착오를 겪는 과정이기 때문에 그걸 잘 버텨나가면 이제 실력들이 올라가긴 합니다만 고는 시행착오를 미리 겪자는 거죠. 그래서 아마 각 역시 단원 끝나면 단원 끝나면 교재 보시면 7페이지죠. 7페이지 보시면 중요조문 확인학습이라고 되어있습니다. 본문 수업을 하면서 강조합니다. 예를 들어서 제일 처음이니까 계속 나오는 이야기죠. 식품에는 뭐야? 식품위생법에서 식품이라는 말이 제일 많이 나오잖아요. 그럼 식품이 뭐냐? 음식물이죠. 모든 음식물이죠. 모든 음식물인데 근데 뭐는 제외된다? 의약으로 섭취되는 것은 제외된다. 이렇게 되어있죠. 그러면 예를 들어서 실패지 1번 지문 보시면 식품이란 의약으로 섭취하는 것을 포함한 모든 음식물을 만다. 모든 음식물은 맞지만 포함은 아닌 것이겠죠. 아 그러면 이거는 1번 지문 틀렸구나. 그래서 그 밑에 보니까 그 밑에 바로 정답이 달려있죠. 그럼 여러분들 그 조문을 보면 물론 이제 처음이니까 당연한 조문 아니라고 하지만 그런 식으로 바로 바로 말할 수 있도록 OX로 하기도 하고요. 그리고 또 어떤 경우는 바로 과로역기 문제로 등장을 하기도 하죠. 예를 들어서 7번 내가 보니까 식품을 제조 가공 단계부터 판매 단계까지 각 단계별로 정보를 기록 관리하여 그 식품성에 식품 안정성에 문제가 있을 때 식품을 추적 원인 규명 조치할 수 있도록 관리한다. 식품 이력 추적 관리라는 거죠. 뭐 이거는 사실 이렇게까지 잘 필요가 있겠느냐 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우리가 관로 안에 있는 부분을 연습생들이 말할 수 있는 거예요. 연상할 수 있는 거죠. 굳이 시간 내에서 억지스럽게 안 외우더라도 이런 작업들을 자꾸 해서 보다 보면 출제하는 사람들이 쓰는 트릭들이 있죠. 늘 쓰는 트릭들인데 그걸 이제 비리비리 확인하는 효과들이 있는 것이겠죠. 그리고 그건 바로 또 우리가 모르겠다 싶으면 틀린 거예요. 어디가 틀린지 모르겠다. 바로 본문에 찾아보면 그 내용이 바로 정당을 하는 거죠. 예를 들어서 2번 같은 경우는 뭐라 그랬습니까. 식품 첨가물인데 식품 제조 가공이 있는데 뭐라고 말해야 되는데 세 번째입니까. 직접적으로 식품으로 옮아 옮아 갈 수 있는 물질을 보는데 이건 직접이 아니라 간접적으로 옮아 가는 것이죠. 그래서 틀린 지문이죠. 틀린 지문인지 잘 모르겠다 그러면 식품 첨가물 바로 5페이지에 보시면 나와 있죠. 그것을 통해서 아 이 점은 직접 간접 이 말이 함정이구나 라고 하는 걸 확인해 볼 수 있는 거죠. 그리고 또 괄호 안에 있는 것들에서 숫자에 있는 것들 우리가 참 잘 안 외워지거든. 그래서 그런 것들을 OX문제 또는 괄호역기 문제 단답형으로 하는 거죠. 이것도 역시 각 단원 각 단원에 조문 끝나고 나면 그걸 배치는 거죠. 그럼 이제 뭐합니까. 우리가 뭐를 통해서 틀린 노트를 통해서 예습을 했어. 본문을 통해서 본격적인 학습을 해. 그런데 그걸 내가 제대로 봤는지 안 봤는지를 중간에 확인하는 것이겠죠. 근데 확인하는데 사실 이 작업은 상당히 수험생지에 대한 부담스러운 작업이에요. 왜냐하면 지문 하나하나를 놓고 우리가 사지선다이기 때문에 사지선다는 솔직히 한두 지문 몰라도 나머지 조문을 통해서 우리가 찍어낼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 지문은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몰라도 사실 정답을 찾아서 득점을 할 수 있는 상황이지만 그건 운이잖아. 그러니까 우리가 조문 하나하나를 우리가 정확하게 이해하고 어떤 부분이 함정인지를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게 일단 아마 행정직 일반행정직 시험을 칠 때 상당히 많은 학습효과를 높일 수 있는 방법이거든요. 그걸 역시 마찬가지로 위생관계법규 수업에다 이걸 제가 도입을 한거죠. 도입해서 한 것이기 때문에 중요한 점 이 점은 다 제가 직접 만든 겁니다. 제가 직접 만들고 또 손을 보고 내가 출제자라면 어떻게 함정을 팔 것인가 출제자의 마음이 된거죠. 어떻게 함정을 파면 학생들이 괴로워하더라. 괴로워하는게 또 저한테는 상당히 쾌감이 오는 작업이거든요. 강의하는 입장에서는 문제를 어렵게 꼬아낸는데 학생들이 그 함정에 딱 빠지면 이게 말할 수 없는 묘한 쾌감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 것들을 하면서 제가 작업을 일일이 다 수작업을 하고 요렇게 한번 다듬어 보고 저렇게 한번 다듬어 보고 어떤 것들이 또 함정에 많이 따라 질문을 어떻게 많이 하더라 이런 것들을 이제 감안을 해가지고 요렇게 OX문제 중요한 점이 확인학습을 OX문제 또는 단답형이죠. 단답형 형식으로 구성을 한 것이기 때문에 이건 여러분들이 확인학습 차원 확인학습이죠. 그래서 확인학습을 함으로써 뭐하는 것이요. 확인학습으로써 안에 있는 내용 우리가 본문에 봤던 내용 요 내용을 얼마나 우리가 잘 봤느냐 이것들을 바로바로 확인할 수 있는 것이겠죠. 그렇게 됩니다. 그게 이제 네 번째 중요조문의 확인학습.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시중에는 없는 새로운 시도들이 되겠죠. 그렇게 됩니다. 특히 이제 위생관계부께서 새롭게 시도한 것이겠죠. 그렇게 보시고. 그 다음에 이제 다섯 번째는 기출 및 예상문제죠. 기출 및 예상문제. 이게 이제 본격적으로 우리가 기출 및 예상문제죠. 우리가 아는 것하고 문제를 잘 푸는 것하고 는 또 다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많이 아는 것 같은데 막상 시험을 쳐보면 점수가 상대적으로 적게나 잘 안 나오는 분들이 있고 잘 모르는 것 같은데 어쨌든 찍는 노하우가 있든지 아니면 왠지 지문이 보면 의심가는 지문이 있다. 그런 감각이 있죠. 그래서 점수가 잘 나오는 분들도 있단 말이에요. 근데 결론은 우리가 수험에서 후자가 더 중요한 거죠. 물론 실력도 좋고 그리고 점수도 잘 나오고 이렇게 중요하지만 실력은 좋은데 점수가 안 나오냐. 실력이 실력이 좋고 안 좋고 말이 좀 어폐가 있긴 하지만 실력은 안 되는데 문제를 잘 푸는 사람들도 있거든요. 근데 수험에서는 후자가 더 중요한 것이겠죠. 그래서 기출 및 예상문제. 다만 이제 우리가 기출문제는 아까 모두에서 말씀드린 것이지만 문제가 공개가 안 되고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유사한 조리사라든지 이런 여러 시험에서 일부 문제 근데 거기 나오는 문제수들은 상당히 좀 이렇게 아주 낮다고 해야 됩니까. 상당히 좀 이렇게 단편적인 문제들을 중심으로 그리고 뭐예요. 최고 덕점을 하기 위한 게 아니라 카트라인만 넘으면 되기 때문에 평균 카트라인 과락 40점 없이 평균 60점만 넘으면 되기 때문에 문제의 퀄리티가 좀 떨어지는 거죠. 근데 이제 우리가 경쟁이 치열해질수록 출제하는 사람들은 어떤 생각을 하냐. 이건 이제 변별력을 기록해서 문제의 퀄리티를 좀 높이려고 하는 그런 경향들이 있단 말이죠. 그래서 그게 이제 작년에 작년 시험에서 이제 우리가 증명이 된 것이겠죠. 그래서 앞으로 당분간 이런 트렌드가 계속 나올 것 같다. 근데 다만 이 기출 문제는 뭐 하지 못하기 때문에 아직 공개가 안 되기 때문에 기출 문제는 그렇게 비중은 많지는 않지만 예상문제 이것도 제가 다 직접 하나하나 작년에 제가 강의하면서 문제의 모의고사 했었죠. 아마 작년 수업됐던 분들은 모의고사 칠 때 상당히 좀 문제를 어렵게 봤습니다. 지문도 또 길고 근데 제가 이제 수업하면서 실제 시험에서는 요렇게까지 진도가 그러니까 지문이 길게 나오는 건 아니지만 우리가 문제를 푸는 연습들을 좀 익숙해 주는 것이겠죠. 그래서 그렇게 하면은 문제가 좀 쉽게 준비했다가 어렵게 나오면 상당히 많은 낭패를 보지만 어렵게 준비했다가 쉽게 나오면 뭐 다섯 점 뭐 안거든 아깝기는 하지만 그래도 대비할 수 있는 것이겠죠. 근데 작년처럼 어렵게 준비했는데 문제가 어렵게 나면 고럴 때 진가를 발휘하는 것이겠죠. 그래서 작년에 위생법규모 85점 90점 95점 이렇게 받은 분들은 대부분 다 합격권에 들어가고 실제 합격을 하셨죠. 합격기 보시면 아마 쭉 나와 있을 겁니다. 그런 거죠. 그래서 그거는 문제를 푸는 연습들을 하는 건데 다만 이제 문제집을 별도로 해서 푸는 작업들도 있긴 합니다. 그렇긴 한데 근데 그거는 아직은 아직은 좀 이런 시기가 되겠고요. 그래서 다만 이 내용들을 얼마나 확인하는지 실전 문제 형식으로 사지선다죠. 그래서 사지선다 문제를 풀어보면서 이 확인학습에서 확인했던 걸 한 번 더 확인하는 것이겠죠. 이게 이제 문제를 통해서 우리가 말합니까 복습을 하는 효과들이 있는 것이겠죠. 그래서 문제의 양이 사실은 그렇게 많은 건 아니지만 그렇지만 또 작년 교제에 비해서는 제가 문제를 상당히 많이 보강을 해서 넣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다 제가 직접 문제를 만들고 해설도 달고 한 것이겠죠. 직접 제가 다 작업을 한 것이고 그리고 중간중간에는 기출문제 기출문제가 있죠. 그 기출문제를 우리가 또 풀어보는 실전 문제들이죠. 그래서 작년에 있던 우리 교육청 2018년도 시켜주셨습니다. 그리고 기출문제는 기출 표시를 해뒀기 때문에 아 우리가 앞으로 이제 조리직시험처럼 이런 문제가 이런 패턴대로 나오는 거라 이걸 확인할 수 있도록 작업을 한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돼 있고 이거는 뭐 작년 교제에도 있었긴 하지만 올해 교제에서 그걸 좀 더 다듬고 문제를 대폭 보강을 해 가지고 분량도 많이 늘어난 부분들이 되겠죠. 그러면 이제 문제를 통해서 확인학습에 대한 것을 다시 한 번 더 복습하는 효과가 있죠. 그러니까 책 안에서 각 단원별로 예습하고 본격적으로 본문을 보고 본문 볼 때 이런 부분을 중심적으로 본 다음에 그걸 제대로 봤는지 확인을 하고 그리고 최종적으로 복습 문제를 통해서 더 복습하고 이렇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이것은 각각 법별로 되어 있는데 그런데 이제 여섯 번째 자연스럽게 여섯 번째 여섯 번째는 각 법 우리가 위생관계법교는 다섯 가지 법이 있죠. 법 말미에는 작년에 합격성에 극찬을 받았던 뭐입니까 요약정리죠. 제가 쪽대본이라고 이야기했던 요약정리 요약정리를 책 법률 마지막 부분에 수록을 했죠. 그 색심 요점정리죠. 이건 작년에는 이걸 제가 프린트물로 나눠드렸는데 프린트물로 나눠드렸는데 그걸 좀 더 다듬고 그리고 좀 더 보강을 해가지고 올해 교재에다가 집어넣은 거죠. 그럼 이제 이게 진짜 뭐한겁니까. 핵심요점이 이건 어떻게 하시느냐 이걸 출력을 하셔가지고 출력을 하셔가지고 일종의 핸드북처럼 계속 가지고 다니십시오. 그리고 위에서 보다가 법률에서 진도를 나가다가 보면은 이게 뭔가 좀 난사파다 뭔가 조문이 막 복잡하게 되어있다 이렇게 되어있죠. 그래서 아까 어떤 거였었습니까. 뭐 식품 업종 업종별 시설기준 영업자준수상 이런 것들 있죠. 그럼 교재를 보시면은 교재를 보시면 98페이지죠. 89페이지입니다. 89페이지 보시면 시행규칙 57위 관련 식품 적객업자 등의 준수사항이라 있죠. 물론 다시 이야기하지만 궁극적으로 이 내용을 다 보는 걸 목표로 압니다. 목표로 하는데 쭉 보다 보면은 페이지가 몇 페이지입니까. 거의 뭐 7, 8페이지가 정도가 되겠죠. 그런데 그걸 열심히 보다 보면 뭐 그중에서 또 핵심적인 사안들이 있죠. 그걸 밑줄 처리해 해 놓은 것인데 그 밑줄 처리해 해 놓은 것을 다시 한 페이지에 요약한 거죠. 제가 박스나 도표나 트리노트는 한눈에 일목요연하게 보므로써 우리가 시간을 줄일 수 있고 그리고 여러분들 머릿속에 계속 뭐 할 수 있습니까. 연상을 시킬 수 있는 것이겠죠. 그런데 이게 막판에 갈수록 여러분들 이 작업들이 상당히 효과를 보는 이유가 막판에 갈 때 여러분들 본문만 열심히 보면은 마찬가지로 아까 말씀드린 정리가 안 돼 있기 때문에 이게 그렇게 봐도 머릿속에 안 남아 안 떠오르는데 그런데 그걸 평소 때 봤지만 그걸 핵심적인 사안을 뽑아가지고 뽑아가지고 서브노트 되어 있는 것이겠죠. 그럼 예를 들어서 그 내용이 그 뒤에 보시면 203페이지 203페이지 204페이지 205페이지 그러면 그거 3페이지죠. 그러니까 우리가 조금 전에 봤던 8페이지 9페이지 내용에 있는 것 중에서 이것저것 군더더기 다 떼버리고 그것 중에서 핵심적인 사안을 그렇게 핵심요점 정리라고 되어 있죠. 그럼 이건 뭐 복습의 용도일 수도 있지만 최종 마무리 할 때 여러분들 요걸 이제 평소 때 잘 다듬어 두는 거죠. 근데 그냥 막판에 요거만 보면 이게 또 우리가 평소 때 잘 안 다듬고 막판에 보면 역시 생뚱맞다는 거죠. 근데 이거는 핸더북처럼 출력을 해서 핸더북처럼 가지고 다니시면서 요거 볼 때 항상 옆에다 두고 뭐를 통해서 요걸 통해서 눈으로 이렇게 아 이 중에서 가장 핵심적인 내용은 요렇게 되어 있구나. 그럼 막판에 마무리하는 것이겠죠. 그래서 최종 마무리 최종 마무리하는 용도로 핵심요점 정리죠. 그럼 이거는 사실 책 뒤에 있기 때문에 찢지는 마시고 찢으면 또 책이 다섯 군데에 있기 때문에 책이 또 이렇게 좀 너저분해질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제가 복사를 하시는 게 좋지 않겠냐 라고 했는데 학원에서 이제 우리 스태프분이 이거 복사하면 또 복사하는데 모양이 좀 어그러진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좋겠냐 했더니 파일이 있죠. 이거 제가 파일 형태로 여러분들한테 직접 다운 받을 수 있으니까 수업 이제 들으시는 분들 수강 동영상을 듣거나 실강을 하시는 분들은 아마 이제 그거를 아마 학원 홈페이지나 우리 동영상 사이트가 있죠. 거기다가 이제 회원가입을 하시면은 제가 그게 첨부 파일 형태로 올려놓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핵심. 작년에 제가 이거 직접 다 수업에서 하면서 바로바로 쪽대본처럼 나눠드리고 이제 그건 이제 수험생들 여러분들이 그걸 뭐 해가지고 그거 이제 취합을 해가지고 스스로 이제 핸드폰처럼 가지고 다니셨는데 근데 그때 부분적으로 계속 나왔기 때문에 수업이 나누어서 나갔기 때문에 이게 조금 그러니까 한꺼번에 일목요일하게 정리하는 게 좀 힘들었거든요. 근데 이제 그리고 그건 또 제가 작년에 했기 때문에 제가 컴퓨터 워드 프로세서 자격증이 없기 때문에 이게 좀 상당히 좀 조악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박스도 제대로 좀 못 만들고 그렇겠는데 이거 이제 우리가 전문 편집팀한테 보내가지고 당당히 세련된 형태로 박스도 좀 다듬고 활자체도 좀 더 시약에 잘 들어오도록 그렇게 된 것이겠죠. 그래서 그렇게 이제 편집된 분이 있기 때문에 이거 제가 파일로 올려놓도록 하겠습니다. 첨부 파일 올려놓으면 여러분들 수업 들으시면서 그걸 출력. 근데 또 양이 적지 않은 양입니다. 근데 적지 않은 양이지만 또 전체 양에 비해서 그걸 또 반으로 반으로 더 줄여놓은 것이기 때문에 이거는 뭐처럼 최종 마무리인데 최종 마무리를 마지막에 한다고 하지 마시고 뭐 하시면서 이거 평소 때 보시면서 이 내용들을 마무리할 때 한 번 그러니까 평소 때 잘 다듬어 두시고 거기다 아마 이 핵심 요점 정리도 작년에 비해서 더 많이 강조된 게 이 내용들이 또 그대로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그 중에서도 또 핵심적인 사안은 뭐야 밑줄 그리고 핵심 키워드는 볼드 처리 그리고 중요한 것은 비교 형태로 박스로 정리해 놓은 거죠. 그래서 최종 마무리 용도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핵심 요점 정리를 둔 것이니까 그 점 기억해서 보시면 되겠다. 됐고요. 자 그리고 이제 마지막이죠. 마지막은 이제 부록이죠. 별책부록이 또 있죠. 별책부록이 있는 것이겠죠. 그래서 이건 또 중요 사항들 중요 사항들 중요 사항들에 대한 암기죠. 중요 암기 사항들 중요 암기 사항들 암기 사항들이죠. 중요 암기 사항들은 이것은 또 정리를 해 둔 것이겠죠. 그래서 우리가 수험에서 사실 작년에는 우리가 작년 시험에서는 숫자가 상대적으로 조금 덜 나오기는 했습니다.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시험에서 객관식 시험은 특히 법령 시험에서 가장 핵심 가장 출제하는 사람들이 일단 한눈에 딱 들어오면 학생들을 괴롭혀주는 게 뭘까 했더니 숫자들이죠. 각종 숫자들이 곳곳에서 막 등장한단 말이죠. 그래서 작년에도 최종 마무리 강의하면서 뭡니까 마무리하면서 중요 사항들 한번 쭉 확인해 보자 해서 쭉 그걸 취합해 가지고 만들어 온 건데 그걸 뒤에다가 제가 적어놓은 거죠. 그래서 중요 사항 암기정리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이제 불혹 형태로 되죠. 마지막에 이제 책 맨 마지막에 불혹 형태로 되죠. 그러면 교재로 가서 보시면 교재로 가서 보시면 맨 마지막 학교 급식법 뒤에 보시면 학교 급식법 뒤에 가서 보시면 핵심 마지막 뒤에 불혹이죠. 중요 사항 암기정리죠. 중요 사항 암기정리 그러면 이제 위생관계 복균한 중요 숫자 제일 처음에 나오는 숫자 중에 뭐가 있습니까 집단급식소 아시죠. 집단급식소는 몇 명 1회 50명 이상 식사를 제공하는 것이겠죠. 뭐 50명 50이란 숫자를 해석한 것이죠. 그리고 계획 각종 계획은 어떻게 한다고 했습니까. 큰 계획은 몇 년마다 기본계획 관리 핵심계획은 5년마다 세부적인 계획은 보통 매년 해마다 뭐 이렇게 되는 것이겠죠. 그런 숫자도 있죠. 그래서 관리 기본계획 5년 그리고 시행계획 매년 세부계획은 보통 매년 그리고 큰 계획은 보통 5년 단위로 하는 것이겠죠. 또 우리가 기준미 규격에 대한 재평가 주기는 몇 년 알 듯한데 또 헷갈리죠. 그래서 재평가 주기는 법률 규정이었고 또 시행령 별표 규정이 있거든요. 시행규칙 별표인데 그것도 재평가 주기는 5년입니다. 5년이죠. 그래서 그런 숫자들 그러니까 숫자들은 순간순간 헷갈릴 수 있는 부분들인데 그것도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핸더북처럼 요거하고 마찬가지죠. 같은 묶음으로 같이 출력하셔가지고 이것도 역시 가지고 다니시면서 헷갈릴 때마다 바로 바로 확인하는 거죠. 그리고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핸더북처럼 이게 핵심 요약정립식인데 평소 때 다듬어 둬야 돼. 막판에 정리한다고 해가지고 보면 아무래도 또 망할 수 있어. 본문에서 열심히 마치면 또 다른 자료가 되는 것이기 때문에 막판에 볼 때 이게 또 생소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조금 전에 망치면 숫자가 늘 나온단 말이야. 그런데 여러분들 공부할 때 항상 또 느끼는 거지만 헷갈리는 것은 좋은 현상이야. 헷갈리는 것은 왜 좋은 현상이냐. 모르면 헷갈리지도 않아. 그러니까 머릿속에 아무것도 안 들어있으면 이게 헷갈리지도 않죠. 헷갈린다는 것은 어쨌든 뭔가 머릿속에 들어가 있다는 거죠. 다만 이제 문제는 들어가 있지만 그게 정리가 안 되거나 헷갈리는 사항들이죠. 그런데 그럴 때는 고를 때 딱 한번 눈으로 확인하시고 머릿속에 한번 정리를 해둬야 돼. 물론 또 까먹을 겁니다. 또 까먹긴 하겠지만 그렇지만 정리를 한번 해두고 까먹는 거하고 헷갈린데 나중에 어떻게 되겠지 하고 그때 안 찾아보고 방치해버리면 어떤 문제가 생기냐. 다음에 볼 때 처음 보는 거 똑같은 효과가 또 처음 보는 거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렇게 헷갈때마다 바로바로 찾아야 되는데 문제는 바로바로 찾아야 되는데 어디 있는지 우리가 잘 못 찾다보면 또 찾다가 뭐 해야 됩니까. 찾다가 지쳐가지고 포기하는 경우가 숱하게 있었거든요. 저도 수험생활을 했기 때문에 그런 노하우들이 저도 시행착오를 많이 겪었던 거죠. 저도 나름대로 공부는 좀 꽤나 했다고 자부를 하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인데 그렇죠. 그렇긴 한데 저도 공부하면서 상당히 많은 시행착오를 겪었는데 여러분들도 수험을 전문으로 하시지도 않고 또 뭐야 일과 가정과 수험을 또 병행하셔야 되는 분들이고 그러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 대한 취약점이 많다는 걸 잘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이제 확인하시라고 마지막에 중요상 암기정리 그렇게 정리를 하는 것이겠죠. 그리고 조문들이 막 곳곳에서 흩어져 있잖아요. 그래서 교육 교육 관리인 것은 곳곳에 나오고 교육 시간도 곳곳에서 나오죠. 자료를 보관하는 건 언제가 되냐 이런 것들이 또 뭐가 되겠습니까. 늘 나오지만 그걸 각각 흩어져 있는 것을 취합해 가지고 내가 시험을 친다면 이런 마음으로 제가 직접 시험을 또 치기도 했거든요. 시험을 다른 학원 선생님들이 강의하시는 분들이 강사분들이 시험을 직접 치셨는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제가 파격적으로 작년에 시험을 직접 채로 갔죠. 직접 채로 가서 해보니까 내가 정리를 하면 이렇게 하겠다라는 마음으로 제가 시험을 친다. 제가 친다. 아니면 제 가족이 시험을 친다. 그런 마음으로 교재를 제가 공을 들여서 자료를 만든 것이겠죠. 이것도 마찬가지로 뭐처럼 핵심요점 정리처럼 불혹 형태로 되어 있는 것이니까 이것도 늘 가지고 다니면서 늘 나오는 숫자 또 뭡니까 각종의 뒤에 보시면 숫자가 제일 기본이고요. 각종 기관들이 등장을 하잖아요. 각종 기관들이 중요 위원회 그리고 각종 누구의 권한자인가 이런 것들도 있죠. 그래서 나중에 442페이지에 보시면 그것도 쭉 나와 있죠. 각종의 위원회가 나오고 위원회에 어디 소속인가 인원은 누가 되고 특히 장은 누가 되는가 장은 자기네들께 호선을 한다고 하는 거죠. 국민건강정책심의위원회 보건복지부 장관 소속이지만 장은 차관이 된다든지 학교급식위원회 교육감 소속이지만 장은 부교육감이 된다든지 이런 것들은 박스로 정리된 것 훨씬 더 효과적으로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그런 점을 감안해서 보시고 그리고 역시 숫자이기도 하자면 또 위생법규에 나오는 각종의 온도들이 있잖아요. 온도 있죠. 뭐였습니까. 여러분들 아주 기분 잘 아시는 거 뭡니까. 온도 보관해야 되겠죠. 집단금식소에서 보관할 때 몇 도 영하 18도 이하이죠. 영하 18도 이하에서 몇 시간 144시간 이상 이런 것들이 사실 몰라서 틀리는게 아니라 순간순간 헷갈리죠. 그런데 물론 여러분들이 컨디션이 좋을 때는 뭐합니까. 보기가 좋아지면 그게 딱 기가 막히게 떠오르는데 컨디션이 한 번 안 좋거나 한 번 스텝이 꼬이기 시작하면 또 치간에 쫓겨서 당황하기 시작하면 평소 때 잘 아는 것도 뭐가 됩니까. 아는 것도 막상 자꾸 헷갈리죠. 그러니까 몰라서 틀리는게 아니라 몰라서 틀리면 차라리 뭐야 억울하지는 않은데 아는데 헷갈려서 틀리는 경우 이게 사실 억울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억울함을 제가 최대한 줄이기 위해서 그런데 그게 다시 이야기하지만 아는 것 같아 보여도 막상 문제가 나오거나 물어보거나 하면 이렇게 말할 수 있어. 순간순간 헷갈리죠. 그래서 그런 걸 바로 바로 이제 그때마다 결국 이제 마지막에는 이걸 본다고 생각을 하지만 다만 마지막에 아무런 준비 없이 이것만 덜렁 봐 가지고는 효과가 떨어진단 말이죠. 이것을 뭐처럼 핸드북처럼 가지고 있다가 본문 보시면서 바로 바로 옆에다 두고 일종의 뭐처럼 핵심 체크집을 처음부터 가지고 다니면서 정리를 하시고 그리고 그 정리된 내용을 가지고 시험치기 직전은 이것을 쭉 한번 보면서 헷갈리면 또 바로 바로 확인하시고 그렇게 하는 것이겠죠. 그래서 그렇게 이제 활용을 하시라. 이게 이제 교재의 마지막이죠. 사실 작년에 제가 수업을 하면서 했던 각종 자료들인데 이걸 이제 제가 단독 교재로 제 단독 교재로 출간을 하면서 그 내용을 좀 더 보강을 하고 내용을 좀 더 다듬고 그렇게 해서 교재로 만든 거죠. 그래서 이제 교재 사실 이 모든 것들이 다 집약되어 있는 교재죠. 그리고 그런 면에서 불구하고 양은 또 500페이지 안 넘게 400 몇 페이지입니까 400 한 50페이지 정도가 되겠죠. 분량도 또 중요한 부분들이죠. 분량이 많아가지고 뭐야 적중률을 높이는 것은 제가 볼 때는 어떻게 보면 강사 입장에서는 사실은 양을 많이 늘리는 게 어떻게 보면 안전해. 여기다가 또 혹시 뭐가 모르니까 뒤에다가 뭐 별책부록처럼 뒤에다 뭐 시행령 시행규칙을 직접 집어넣는다든지 식품의 기준이 기준들 식품 곳이 있는 것들을 집어넣으면 책은 두툼하고 뭔가 좀 막이는 해. 심리적으로는 좀 부듯하고 남들보다 뚜껑 책을 보니까 내가 뭐 많이 아는 것처럼 보이잖아. 근데 그건 상당히 수험생들을 뭐 이렇게 표현하면 그렇지만 수험생한테 부담을 주는 강의는 제가 볼 때는 강사의 기본적인 책무가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이렇게 다 하면서도 교재 안에다가 교재 안에다가 양을 150페이지으로 또 줄여놓은 것이겠죠. 그래서 그렇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그런 내용들이 책 안에 뭐가 있습니까 다시 얘기하죠. 마무리하면 예습 그리고 본문을 통해서 본격적으로 학습을 하고 그걸 받는지를 먼저 복습을 하는 것이 중요하지만 1차 복습이죠. 근데 1차 복습이 상당히 빡치죠. 여러분들 문제를 풀어보시면 아시겠지만 OX 문제라는 게 확률은 50%지만 우리가 그게 맞는지 틀린지 왜 틀린지 그러니까 그거는 중요조목 확인학습 OX는 맞췄다 안 맞췄다 이런 용도가 아니야. 점수를 받는다 안 받는다 맞췄으니까 내가 점수가 좋다 틀렸으니까 점수가 안 좋다 이 용도가 아니라 이 내용들을 제대로 학습을 했는지 글자가 확인학습이죠. 근데 확인학습인데 맞는 지문은 있지만 틀린 지문은 특히 또 찾아야 돼요. 어디가 틀린지를 찾아서 우리가 뭐야 확인을 해 주셔야 되는 거죠. 어디가 틀린지를 여러분들 캐치해내면 상당히 공부를 열심히 잘하고 실력 있는 수험생들이 되는 것이겠지만 맞췄는데 모르고 맞춘 거 글자가 글자가 찍어서 맞춘 거 있잖아요. 그럼 찍어서 맞춘 거는 맞춘 게 아니야. 근데 내가 정확하게 알고 맞춘 거 정확하게 알고 그러니까 틀렸는데 어디가 확실하게 틀린지를 확인하는 학습들이죠. 그리고 문제를 통해 실전 문제 형태로 사지선대 형태로 문제를 통해서 복습을 하는 것이고 그리고 마지막에 최종 마무리부로 이렇게 이제 노하우가 있는 것이겠죠. 그래서 제가 사실 수업시간에 이렇게 책을 살아있는 말을 잘 못합니다. 못하는데 요번에는 제가 아예 그냥 대놓고 욕먹을 각오를 하고 책 사셔야 됩니다. 책을 사셔가지고 왜 이런 작업들이 되어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사실 같이 병행을 하는 게 교제가 아닌 다른 교제로 병행을 하는 게 사실상 조금 어려울 수 있는 부분들이겠죠. 그래서 물론 이제 나는 이 교제 자료도 있고 내용도 있고 하니까 손때 묻은 이 교제를 가지고 보겠다. 뭐 그건 이제 여러분들 선택의 사안이긴 하지만 기왕 이제 여러분들 수업을 들으시고 그리고 이제 수업에 효율성을 높이시고 아마 작년에도 그랬지만 제가 교제를 많이 활용하는 강의죠. 그냥 단순히 그냥 말로만 쭉 설명하고 내용은 여러분들이 알아서 보시라고 그게 아니라 밑줄 치는 작업 교제를 가지고 활용하는 작업 이런 것들을 하기 때문에 그런 작업을 하기 때문에 교제는 여러분들 좀 부담이 되시더라도 부담이 되시더라도 수업을 좀 더 효율적으로 듣기 위해서는 듣기 위해서는 이 작업들이 교제를 꼭 구입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어떤 이런 노하우가 되는 교제 그리고 이제 제가 이렇게 했던 내용들을 토대로 수업에서 계속 또 반복해서 언급을 할 부분들이 되기 때문에 그렇게 보시면 되겠다. 자 일단 교제가 처음 나온 관계로 교제를 일단 이렇게 소개했고요. 조금만 쉬었다가 이제 두 번째 타임은 이제 우리가 수험이죠. 여러분들이 수험을 전문으로 하시는 분들이 아니기 때문에 수험에 접근을 하는 방식들이 있죠. 그래서 그건 아마 이제 또 작년에 수업할 때는 했었습니다만 이제 그걸 또 책 앞에다 집어넣은 것이겠죠. 그래서 그건 어떻게 되냐면 목차 바로 앞에 보면 시험요령이죠. 위생관계법규 객관식 시험의 요령 이심문제에 우리 사지선다가 되는데 그게 1번부터 9번까지가 있죠. 요거 이제 요 내용을 하면서 그냥 단순히 요것만 설명하는 게 교제를 직접 또 쭉 한번 훑어보게 될 겁니다. 훑어보게 되면서 교제에 이런 부분이 요렇게 규정이 되는데 요렇게 시험 문제에 나온다라는 것을 기본요령 일단은 첫 시간이지만 오리엔테이션이지만 상당히 또 수험에서 필요한 작업들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요 작업을 조금만 쉬었다가 조금만 쉬었다가 설명을 다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금만 쉬었다가 수업을 계속 진행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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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맙습니다.